오늘은 신방세동과 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실제 외래나 환자분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신방세동이 있는데 술을 먹어도 되는지 이런 걸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실질적으로는 술을 조금 드셔도 된다 뭐 이런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좀 보면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.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술 하면 주로 이제 맥주 그 다음에 소주 이제 와인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술의 종류에 따라서는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연구하는 데 있어서 주로 알콜의 양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. 그래서 어떤 술의 종류든지 그 안에는 알콜이 들어가 있죠. 그래서 알콜 12g이 이제 표준 용량 뭐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걸 실제 우리가 먹는 술과 비교를 해서 보면 맥주가 보통 4%에서 5% 정도 되고 소주가 뭐 좀 독한 술과 요새 순한 소주들이 나오기 때문에 15도에서 20도 와인을 뭐 10도에서 15도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표준 알콜의 양 12g이라고 하면 맥주로 보면은 약 300cc 정도 330cc니까 이제 한 컵 정도 되겠죠. 맥주 한 컵 500cc는 좀 많고요. 소주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50cc니까 정말 소주 한 잔 딱 이 정도 용량 와인도 150cc니까 소주 세 잔 정도면 이제 와인 한 잔 정도 분량이 되겠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술마다 한 잔의 크기가 다 다르듯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표준 알콜의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맥주는 맥주잔으로 한 잔, 소주는 소주잔으로 한 잔, 와인은 와인잔으로 한 잔 이 정도가 실제 표준 알콜 용량 12g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. 요걸 기준으로 해서 모든 연구들이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앞으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. 이게 이제 대부분 전 세계적으로 연구한 내용들입니다. 2004년부터 뭐 2014년도까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 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번 1이라고 된 게 기준이 됩니다. 술을 먹었을 때 이제 심방세동이 발생하는 비율이 얼마나 증가하느냐를 보여주는 표인데요. 여기서부터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심방세동의 발생이 늘어나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점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. 요 정도가 이제 1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심방세동의 발생이 늘어난다는 겁니다. 어느 정도 술을 먹었을 때냐. 아까 말씀드린 표준 용량 즉 모든 술의 한 잔을 매일 먹었을 때 이 정도 비율로 심방세동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2004년부터 2014년도까지 이런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경향성 자체는 어떤가요? 요 네모 사각형을 보시면 됩니다. 1 기준으로 요 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우측에 있죠. 이렇게 네모 사각형이 그 말은 심방세동의 발생이 증가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실제 심방세동이 진단된 분들에 있어서 술을 끊는 게 좋으냐 끊지 않는 게 좋으냐 아니면 뭐 좀 줄이는 게 좋으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발표된 연구인데요. 세로를 축을 보면 심방세동을 치료하면서 계속 심방세동이 재발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빨간색은 술을 완전히 끊으신 분들 이 파란색은 술을 끊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신 분들 그래서 요 연구에 들어가신 분들이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를 보니까 일주일에 우리나라 술 기준으로 본다면 소주 3병 정도 일주일에 소주 3병 정도니까 뭐 이틀에 한 번 정도 소주 한 병씩을 먹은 거죠. 그랬을 때 이 술을 완전히 금주를 하신 겁니다. 근데 이제 금주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 계속적으로 드신 거고요. 금주하신 분들은 이렇게 먹는 술을 완전히 끊으신 거죠. 그래서 비교를 해보았더니 여기가 1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재발하는 비율을 보면 금주를 했을 때 요게 90일이니까 약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심방세동이 얼마나 또 생겼는지를 보니까 한 요 정도 한 25%에서 30% 정도 생긴 거고요. 술을 끊지 않고 계속 드셨더니 이 정도 약 50% 이상이 계속 부정맥이 생겼던 겁니다. 그래서 술을 끊지 않고 계속 드시게 되면 한 요 정도로 이제 부정맥이 계속적으로 재발을 하더라. 그래서 심방세동이 한 번 진단이 된 분들은 이제 보통 항부정맥제라든지 시술을 통해서 부정맥 치료를 하는데 이후에 이제 금주를 하는 것이 부정맥의 재발이나 진행을 막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. 또 하나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세로측이 심방세동이 얼마나 많이 생기냐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봤다고 합니다. 그래서 치료를 하면서 측정을 해봤더니 요 빨간색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역시 술을 끊으신 분들 파란색은 술을 끊지 않으신 분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금주를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부정맥의 양이 적은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파란색 금주를 하지 않은 분들 술을 계속 드신 분들이죠. 드신 분들을 보면 어떤가요? 이 심방세동의 양이 5% 이상 많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. 이렇게 여기서도 많고요. 그리고 여기 심방세동이 0% 거의 이제 생기지 않은 분들의 비율을 보았을 때는 역시 술을 끊으신 분들, 빨간색으로 표시된 분들의 비율이 높아요. 그 말은 금주를 하면 할수록 부정맥에 발생하는 비율이 훨씬 더 적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정량 이상의 술을 지속적으로 드시는 것은 아예 심방세동이 없는 분들에 있어서도 발생률을 증가시킵니다. 그런데 이제 일정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모든 술에 한 잔입니다. 한 잔. 그래서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처음에 보여드린 표에서처럼 한 잔 정도는 이제 뭐 위험을 높이긴 하지만 많은 양을 높이는 것은 아니고요. 다만 이제 과량의 술을 한 잔 이상의 술을 매일 드시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부정맥, 특히 심방세동의 발생률을 올립니다. 그래서 소주를 드시는 분이면 소주 한 잔, 맥주를 드시는 분은 맥주 한 잔 정도 하루에 드시는 거에 있어서는 위험을 높이지만 그렇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올리는 건 아닐 것 같고요.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술을 한 잔 먹고 나면 그 이상 먹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이죠. 한 잔만 먹고 중간에 중단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. 그래서 이제 아예 안 드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권장을 해드리는 거고요. 다만 중요한 것은 이미 심방세동을 진단받으셨다면 진단받으셨다면 금주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심방세동을 이미 진단받고 약을 드시거나 뭐 시술적인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약간의 술을 드시는 것도 병의 진행을 막는 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. 그래서 금주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. 네 감사합니다.